오늘 미국 유학에 대한 주제는 가성비 좋은 주립대학교 가성비 좋네요 얘기해보려고 해요 요즘은 가성비의 시대 미국 대학을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보고 미국 대학을 지원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것은 대학교 네임밸류라든지 전공 랭킹이라든지 아니면 어디에 위치해서 취업이 얼마큼 될 수 있을지 이런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는데 이런 것 중에서도 또 가장 중요한 게 비용이겠죠 그래서 비용을 비용 측면에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미국 100위권대다라고 하면 사실은 좋은 대학인 거잖아요 100위권대는 되게 높은 거 아닙니까? 굉장히 높은 대학교라고 볼 수 있죠 정리를 하자면 미국의 엄청 좋은 대학교들 중에서 가성비가 좋은 주립대학교를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 것이다 라는 거네요 아주 알참이다 큰 게 큰 비용 중에 하나가 학비고요 학비는 학교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이거는 예시로 드리는 건데 4년제 대학을 말하는 거죠 4년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적게는 1만 불 때부터 사립대는 5만 6만 불까지 정도가 있고요 그러면 1만 7천이면 2천만 원에서부터 7천만 원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학비가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그러네요 그리고 학비 외에 또 큰 부분이 기숙사 비용인데 이것도 지역별로 주별로 비용은 많이 차이가 날 거고요 1만 불에서 2만 불 외로 약간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학비입니다 이거는 사립대학비를 말씀을 먼저 드릴 건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립대학비는 5만 불 때 6만 불 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버드 대학교가 2만 불이요? 커럼비야 6만 4천이야 그래서 미국 대학으로 상위 30위권으로 가고 싶다고 한다면 대부분은 다 저 정도 비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년 학비인 거죠? 그래서 1년에 저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와중에 주립대학교들을 보면은 가장 먼저 많이 인기 있는 유니버스트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4만 불 때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저거 4만 불이 일반 학과들인 것 같아요 저기 컴사 같은 경우는 5만 불이 넘어간 것 같은데 조금 더 다를 수는 있어요 네 전공별로 약간 다르기는 하고요 이제 국제학생으로서 저 정도 비용 때는 그래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아래 보시면은 UC 외에도 이제 노스캐롤라이나라든지 이제 다른 학교들은 네 3만 불 때가 제일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본 게 이제 주립대 3만 불 때라고 한다면 지금 페이지는 2만 불 때 학교 그러니까 약 100위권 안팎 정도의 학교 중에서도 2만 불 때 학교를 이제 리스트를 드리는 건데 보면은 유어버 플로리다라든지 퍼듀, 플로리다 스테이트나 캔서스 대학교 요게 이제 2만 불 때로써 굉장히 좀 매력적인 학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도 1만 불 때 7천불로 해서 거의 100위권 정도의 학교에서 가장 빙암영 이런 종교가 있는 학교도 빼고 그 사우스 플로리다가 저는 되게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2만 불 때 그리고 1만 불 때 학교 이렇게 좀 비교를 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말씀드리냐면 이게 전부 다 학부 기준이에요 석사 과정 같은 경우는 전공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고 학비가 학부에서는 되게 비싼데 석사 과정은 또 의외로 싼 데 많고 그리고 석사는 20개 같은 경우가 비싼 게 아니고 펀딩을 많이 받아서 상대적으로 학비는 또 저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길 꿀정보네요 꿀정보 이거는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는 학교에 따라서 학비가 얼마 정도 된다라고 봤고 학교 학비 외에 생활비를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거는 미국 전체의 지도인데 보시면 색깔이 진한 게 하와이 하와이 비싼 지역이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좀 높다라고 보시고 중간에 중부 쪽에 있는 학교 지역들이 저렴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페이지 보시면 이제 파란색이 미시시피부터 미추리 미시건 여기가 이제 좀 코스트가 좀 낮은 지역 주를 리스트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대학교 사실 좋은 학교 있잖아요 미시건에도 좋은 대학교가 많고 미추리 주의 저희 학교 세인의 수도 있고 알라바마의 유니버스의 알라바마도 있고 좀 저렴한 편에 그리고 아이오 학교 대학이라든지 오하이오 대학도 있고 해서 만약에 비용에 조금 민감한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지역을 좀 선정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주황색 텍사스나 일리노우 여기는 중간 정도 미국에서 중간 정도 하는 주 중에서 이제 좀 학교가 모여있는 지역을 대표적으로 제가 뽑은 거고요 그래서 텍사스부터 시작해서 유타 미네소타까지 그리고 플로리다도 굉장히 적당한 지역으로 보실 수 있어요 사실은 유학은 현실이니까 이런 거 다 고려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학교 생활이 전부 다 네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최소 4년 이상이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학교들을 가지고 봤을 때 미국 대학으로 그럼 어떤 데가 좀 괜찮을까 생각을 해본 건데 우선 여러분들 알고 계실 수 있겠는데 대학을 진학하는 방법에는 다이렉트 진학이라고 해서 SAT 점수가 있거나 또는 없는 경우에도 지원은 가능한데 거의 대부분 상등급 정도 하는 학생들이 다이렉트 방법을 많이 이용하시기는 하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조금 어포더블한 조금 금액대가 괜찮은 학교들과 주별로 봤을 때에는 버지니아 학교라든지 미시간 스테이트라든지 미네소타 코네티컷이라든지 아이오아 이런 학교들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물론 학생의 성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지원에 떨어질 수도 있고 하긴 하는데 이런 학교들은 특히 SAT를 또 요구하지 않거나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SAT를 많이 안 받잖아요 학교들이 안 받았고 내년에도까지도 코네티컷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보겠다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어서 SAT 업슈도 한 3등급 이내 정도 되고 토플이 한 80점 이상 정도가 되는 학생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패스웨이는 3등급 아래 학생들 1등급부터 예를 들면 한 6등급 정도까지 다 지원을 하실 수 있고 국제학생으로서 토플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수가 조금 준비되지 않아도 갈 수 있고 거기서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국제학생으로 잘 소프트 랭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학교 중에서는 추천드리는 것은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 캔서스, 유타, UIC 이런 학교들이 랭킹면에서도 좋고 지역적으로도 학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USF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사우스 플로리다 이야기하기 전에 위치를 찾아봤어요 위치가 저기 플로리다주의 멕시코만 쪽이 아니라 반대편이에요 마이애미 반대편이라고 하고 템파가 저희 대학교가 있는 데가 템파라고 하는데 되게 특이한 게 플로리다가 해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식이 마이애미 딱 하면 완전히 노는 곳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상단에 있잖아요 최고의 교육 쪽, 이걸 변혁하기가 되게 예민했는데 에디케이션, 하이어 에디케이션으로 선발된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University of South Florida 같은 경우는 오래된 대학교가 아니에요 1956년에 생겼고요 이때 세 번째 보면 점이 5위 정도에 평가된다는데 성공평가라고 제가 쓰긴 했지만 수천석세스라고 해서 졸업 후에 질러내던 것들을 평가를 했을 때 저 정도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전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박사 과정까지 있냐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T1 뒤에 나오는데 200개 이상의 전공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면 환경만 이런 건 좋은 것들이 아니라 일단 연구중심대학으로 선별 있고요 연구중심대학이라고 할 때 카네기 재단에서 대학교를 평가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결과로 해놓은 거 있어요 학교원은 보통 석박사 과정까지 있고 연구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를 말하는 거고요 학생 수는 5만 명이 넘어요 국장 학생 수는 약 10% 정도 5천 명 정도 가까이 되어 있고요 순위로 보더라도 국공립 대학 순위는 퍼블릭 유니버시티는 46위 전미랭킹으로는 103위 정도의 2021년 평가에 그렇게 돼요 앞서 말한 것처럼 고등교육에서 최고의 주로 선정됐다는 거 그다음에 15위라고 써있잖아요 이게 되게 특이한 건데 아웃 오브 스테이트 트위션이라는 것은 국제학생들 포함해서 플로리다 주 이외의 주에서 온 학생들이 지불하는 학비거든요 그걸 아웃 오브 스테이트 그런데 거기에서 15위의 랭킹으로 따졌을 때 최고의 가치 있는 학교로 저렴하면서 높은 질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으로 선정된 거죠 하지만 학부 과정이 1만 7천 불 정도 돼요 석사 과정이 1만 5천 불 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줘요 아주 굉장히 제너러스한 학교네요 맞습니다 이런 것도 요즘은 취업 관련된 것도 많이 하잖아요 저희 대학들도 대학도 외국 학생 특히나 국제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커리어 담당자 하나가 국제학생들을 전담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미국 갈 때 제일 많이 염두에 드는 것들 중에 하나가 OPT 있잖아요 OPT 보시면 여기 현재 진행 중인 학생이 1500명, 154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OPT가 플로리다 주 밑에 좀 내려보시면 플로리다에서 진행하는 학생 그다음에 나머지 학생들은 저기 47개 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위에 보시면 대부분 미국에 있는 다른 주로도 OPT하러 많이 가고요 그다음에 스템 같은 경우는 일반 학과들은 1년인데 스템은 3년까지 할 수 있거든요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 하는 학생들은 저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옆에는 샘플되어 있는 회사들이니까 좋은 회사들 로고가 다 있네요 이거 재미있는 통계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있는 게 특허권 수익, 펜던트 수익이 전미 8이 돼요 미국 대학들 중에서 US 부가 가지고 있는 특허, 대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해서 특허권으로 받는 비용이 수익이 전국, 미국 내에서 8이 전세계 대학교들 봤을 때 16위 안 했대요 뭔가 대단한 거거든요 여기 티어권 리서치 유니버스티라는 것도 있고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박사 과정까지 다 구성이 돼서 그리고 제일 9층에 있는 이게 한국 돈으로 계산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400밀리언이니까 얼마야 되지? 4억 달러예요 4억 달러 큰 돈 4억 달러면 우리나라로 하면 4조 정도 되는 건가요? 저는 모릅니다 4조가 넘는 거죠? 1,000 곱해야 되니까 4조 이상이 1년에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영구치 기금이에요 엄청난 연구 기금을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런 것들이 결과가 나왔는지 그거 생각하면 우리나라 대학들은 연구 기금을 얼마 쓸까요? 오늘은 가성비 가압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희가 뒤에 또 나오는데 간단하게 보시라고 써놔봤어요 그래서 비교할 건 패스웨이하고 중간에 있는 거 언더그레이저 다이렉트 엔트리 해서 17,324로 구성이 돼서 1년에 기숙사비, 생활비 이런 거 해서 3만 불 때 4만 불 미만이에요 다 해서 학비, 기숙사비, 학생이 쓰는 기타 비용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영국도 많이 하시니까 영국과하고 비교하더라도 비싼 편이 절대 아니라고 그러네요 아주 경쟁력 있네요 그리고 또 석사과정 같은 경우도 되게 싸요 밑에 보시면 15,000불 때 보시면 있으니까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장학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다이렉트로 지나가는 학생들 국제학생 전용이나 이런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가는 거 보면 물론 이건 학점하고 SAT 점수가 있는 경우에 다이렉트로는 장학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밑에 패스웨이를 이용하시면 입학할 때 최대 8,000불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 유학생 전용 비용 과정을 했을 때 1년 학비가 다이렉트로 가는 것보다 조금 비싸요 첫 해만 아무래도 그렇겠죠 도와주는 것도 많을 것이고 서포트가 다르니까 그런데 장학금을 많이 주니까 비용 차이는 크게 느끼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이렉트로 학부 과정을 들어가려고 하면 최소 3.0을 요구를 해요 4.0 관점에 학점 기준으로 그런데 이게 전공에 따라서 입학 조건이 미니범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있으려고 하면 3.4이래요 경쟁률 높은 학과들은 높은 데는 3.8 정도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영어는 IRG 6.5, 토플로 80점 정도 미니범을 요구하고 석사 과정도 3.0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스웨이 밑에 인터내셜 유원이라고 되어 있는 건 2.5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에 또 자세히 나오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저 이제 앞서 말해서 다이렉트 입학 관련된 설명을 드렸는데 인터내셜 유원 과정은 국제학생들을 위한 유학생 전용 과정이고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SAT나 ACT 등 미국 수능이라는 시험을 손쉽게 볼 수가 없잖아요 준비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은 학점 요구 조건이 조금 낮아요 아까 3.0이라고 했는데 이건 2.5 한국 학생들은 5등급이나 5.0등급까지 받고 있고요 영어도 80점이 아니라 IBT 점수로 60점, IRT 점수로 5.5 이상이면 되면 돼요 어쨌든 다이렉트로 가나 이거로 가나 1학년 들어가서 2, 3, 4 해서 끝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학생 전용 과정을 갔다고 했을 때 수업을 따로 하거나 100% 이 과정은 섞여 있거든요 미국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수업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4년이 아니라 4년 반을 해야 되는 거나 2년, 5년을 해야 되는 것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그러면 어쨌든 다이렉트로 들어가나 인터내셔럴 이용원을 하나 대학교 1학년 들어가는 건 똑같은 거니까 내가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인터내셔럴 이용원이라고 하는 유학생 전용을 하게 되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 과정을 꼭 학점이 낮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외국 학생이, 한국 학생이 미국식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이 미국 대학교를 바로 들어가서 영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현지 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어렵죠 그런 학업의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과정을 갖는 걸 추천드리긴 해요 네 저도 추천드립니다 이거 이제 가성비가 갑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학비를 계산해봤어요 학비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제가 지금 6개 대학교를 넣어봤는데 다 줄입됩니다 참고로 그리고 제일 밑에 전미랭킹을 해봤어요 좀 올려보실게요 전미랭킹 103위부터 저희 대학교가 제일 높아요 103위, 153, 143, 112까지 뭐 있는데 이제 학계의 금액으로 봐보세요 저희 학교가 지금 USF 같은 경우가 2호 온 과정이 학비가 워낙 싸기 때문에 2호 온 과정이 2만 5,900으로 2학년에 비해서는 학비가 거의 만 불 가까이 더 비싸요 한 9,000, 9,000불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 보시면 8만 불이 안 되고 나머지 건 제일 싼 데가 지금 13만 11만 3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난다는 거 수천 학교로 수천 학과가 유명한지 많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봤어요 경영 제일 많이 찾으시니까 경영 그 다음에 공대 그 다음에 인문학 과학 그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별도로 이렇게 다섯 개 분야에서 경영학과에서는 많이 써져 있지만 마케팅이 가장 평가를 많이 좋게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공대에서는 저기에서 제일 높은 순위에 있는 것 이것은 것 중에 하나는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인 것 같아요 여기 인문학에서는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사이언스는 여기가 이제 해안이잖아요 마리바이올리지나 이런 것들이 미국 유학 관련해서는 언제든 댓글 문의 이메일 다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광고